한 개의 손으로 그림 전체를 그리는 한 선 그림부터 요리조리 복잡한 손으로 미로를 그리는 미로 그림까지 선을 이용해 독특한 그림을 그렸던 순간포착의 출연자들 하지만 이들 못지않은 특별한 손의 화가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인데요 그림을 특별하게 그리신다고 해서요 제 그림을 재밌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? 바로 이 그림들이 있거든요 인물화가 많네요 다 얼굴인데요? 세상에 한쪽 벽을 꽉 채운 그림들 이게 바로 남다르다고 소문난 문제의 작품들이라는데 와 너무 똑같이 잘 되셨다 주로 인물화를 그리는 듯 뭘로 그린 거야? 근데 그리긴 잘 그렸다만 대체 어떤 점이 특별하던 건지 정찬성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, 캐릭터 같은 걸 그려본 건데요 제가 그린 그림들은 모두 세로선으로만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세로선이라고요? 그린 그림들은 모두 세로선으로 그린 그림들을 만들어줘요 그린 그림들은 모두 세로선으로 그림들은 모두 세로선으로 그림들이거든요